북한 남군들을 소개해 드리러 갑니다. 북한 주요 권탈을 시켜드리며 수많은 기민들을 거느린 인민 무렵고 동창로고 반교 출신 잉영성의 오늘 세상의 어린 나이로 반찬된 중대상 가족을 동창로고 반교 출신 잉영성의 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곳에 계셨어요. 독풍구를 전문적으로 받은 태파 부대입니다. 중대장 출신 최강남씨 드리겠습니다. 장기와는 해파파운소 중대장 갈 수 있는 최강남입니다. 우리 해파파운소는 흰쌀박과 3일에 한 번씩 더 붙는 모습이 최강남입니다. 제가 해파파운소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수고해! 정국이 중대장 출신 거잖아요. 이제 정기로실에선 갔어, 이제. 갔던 중대장 예민이 들면 좀 달라. 무장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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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urrent tee 네 입 5 제가 몇 군데에 번지점과 하는데 우리나라에 놓고 왔는데 여성들의 실패율이 2%가 확실하고 남자들이 8%가 십고고 실패해요.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이 어떤 운이 났다고 하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이 어떤 운이 났다고 하고요. 이 여성들의 실패율이 어떤 분사력이 시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력이 끌어진 거 아니에요. 확실하고 있는지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강해요. 당연히 강하죠. 요즘 저희 대단지에 유전품대가 영국을 조개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생당이 좀 춥거든요. 아라 같은 경우에 지금 25살이지 16살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16살까지 보면 손 담아서 손 담아서 손 담아서 물이 차가고 서서 부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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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까. 그걸만 앞에 신고 부르니까. 아라 같은 경우는 아라 씨가 생기면은 목 낮으면 부르니까 안 신고. 이제 최종 한 명이 주 think. 오라 같은 경우는 내가 다 Sitting of the house도 안 들어요. 도룬한 거가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화나와 함께 자리 sẽ 찬을 것 같아요. 온전한 상태로 lemmi의 악마 마치기로 쥬 themed 오레이버 다섯 개의적've 자리차 여성들은 파리차 여성들은 세상이 인사를 얻는 한국에서 북한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나요? 자, 이게 지금 입장이 다른려고 하는 여수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신 상대표 정이죠. 인민국 같은 경우는 주정으로 명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인데, 적으로 있는 인민군. 여군과 남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오늘 낱낱치 파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민군 라이벌전 여군 대 남군, 선택 여름 북한 최강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의 라이벌전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핵배당 부대 안혜경 대 핵파 부대 최강남. 낱낱치 파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으로. 나는 핵 얘기만 너무 무서운데. 녹화당의 분위기가, 본인들에게 비류가, 긴장감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군들도 지금 침묵을 선택합니다 신경청 4개를 만들어도 곧 10개, 10개 6개, 70kg 곧 10개 면 감사합니다.